이러면 진짜 큐케이스 주시는 거예요? 22만원 22만원짜리랍니다! 22만원짜리 큐케이스 저 지금 그냥 왔는데 그냥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22만원짜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고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고 싶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고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지금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익숙한 배놀이와 함께 있죠 여기는 김치빌리어드 본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홀리데이 빅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이벤트를 또 한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를 참여하러 이곳에 왔었는데 오늘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놓고 또 어떤 것들을 퍼주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또 경험을 해보고 이벤트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의 장점은 저번에는 여기 와서 뭘 구매하거나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니깐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꼭 이곳에 방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1월 10일까지입니다 오늘이 8일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아 내일 가야겠다 혹은 내일 모레 가야겠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한번 이벤트를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12월 작년 12월 2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인데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1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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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있습니다 이거 돌려서 나오는 거 받는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내가 바로 뱅크왕 저번에 3뱅크로 스티커 위에 공 올리는 거 했었죠 이번에는 뱅킹입니다 PBA 뱅킹식으로 해서 이 박스 안에 넣으면 선물을 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쿠션에 붙게 되면은 개인 큐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벤트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원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무료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값싸고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케이시 사각 줄판 그리고 컴팩트 미니 큐케이스 장갑, 버니셔 이런 것들을 줘요 그리고 1등은 추 당첨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좁지만 한번 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고요 여기서 1인 1회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나오는 게 있으면 저 받아 갈 거예요 돌립니다 자! 하면은 케이시 컴팩트 미니 큐케이스 걸렸습니다 이러면 진짜 큐케이스 주시는 거예요? 22만원 22만원짜리랍니다 22만원짜리 큐케이스 저 지금 그냥 왔는데 그냥 걸어서 이렇게 왔는데 22만원짜리 됐습니다 자 김치빌리어드 본사에 오시면 이렇게 실패용 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쳐보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 제가 멋있는 큐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쿠션에 공 붙이기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오 약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벤트 두 개를 참여했어요 홀리데이 빅 이벤트 돌려 돌려 돌림판 성공해서 제가 이렇게 큐케이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내가 바로 뱅크왕 이거는 실패해가지고 장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가방을 받았으니까 너무 든든한 마음으로 집에 가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 여러분들도 오셔서 장갑이나 개인큐 그리고 큐케이스 이런 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갑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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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